얼주가다? 얼주가 맞아요? 이 추운데 진짜 아이스 아메리카노 진짜로 가능하다고? 너무 추운데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맞으면 O 틀리면 X 본인의 양심에 맡기셔야 돼요 O가 이렇게 많다고? O X O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젊기 때문에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시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쵸 하지만 죽기 때문에 안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 지금 한 4,5분 계십니다 여기 앞에도 한 2분 계시고 3분 지금 O를 X로 좀 바꾸시는 건가요? 어떻게 될지 몰라요 뭐가 정답인지 저도 모르고 이거는 우리 고은씨만 알아요 고은씨만 그러면 정답 확인해볼까요? 정답은 X입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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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꼰끄라미 선택해주신 분을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네 X입니다